합시다. 결혼. 결혼이야 원래 하기로 했던 거고. 약혼은 왜 생략해요? 약혼 거치고 싶어요?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약혼 생략하는데 우린 아니잖아요. 우리가 그래요? 그건 아니죠. 약혼 생략하면 주의해서 말라와요. 내가 사고 쳤든지 오빠가 사고 쳤든지 둘 중 하나니까. 그 설수에 오르겠네. 순서 맞춰서 약혼부터 해요. 뭐 그래도 상관없고. 가세요 그럼. 미국 들어가기 전에 연락해요 그럼. 네. 앉아서 쉬라니까 내가 금방 해.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.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. 뭐 나 청소 당번일 때마다 네가 와서 도와줬던 거? 오 기억하는군.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. 까맣게 잊고 있었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단추 하나가 생기니까 막 꼬리를 밀고 나오네. 네. 당연히. 다녔습니다 조라는 어땠니? 잘 만났어? 재밌게 잘 만났습니다 너하고 잘 맞을 것 같으냐? 밝게 잘 컸어요 언제 들어간대? 가기 전에 또 만나기로 했니? 나중에 어머니 추운 데 있었더니 감기 기운이 올라오네요 약 좀 먹고 쉬어야겠어요